할렐루야 12월 14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어쩌우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겁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와서 이르되 나아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로시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이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기회를 잃은 자에게 열리지 않는 문 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또 이 화요일날 화요일날은 저는 늘 화요중도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엔진이 돌아가고 신경교통이 아주 작동하는 아주 축복의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10시 15분에 시작되는 화요중보에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화요일날에 성령에 놀라운 불이 임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엘서 2장 28절 말씀이 얼마나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 육체라는 존재는 참 죄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증오의 도구가 되는데 대상이 되는데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종교한 자로 우리가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도 보기에도 이쁜 자여 아름다운 자여 우리 예수님 볼 때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스테반을 볼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사울이 바울되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 하고 보셨던 하나님의 그 주목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울의 주목을 받은 다위 세계는 위험이 왔고 인간의 주목을 받을 때는 유혹이나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주목은요 깊은 우리가 극률과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24절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구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이게 주님께서 청유형도 아니고 선택형이 아닙니다 명령형이에요 이 명령형에는 보금의 본질이 있다는 뜻이에요 진리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특별히 입시 세대들 늘 시험시험을 보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시험이 미달이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누구든지 오세요 하면 들어갔지만 자부심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보는 가치성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경쟁률이 높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그 자체가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사람이 인정받는 모습을 세상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경쟁은 뭔가 하면 넓은 길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것은 고난과 핍박과 해악을 뚫고 오늘 그리스도가 세상의 진정한 왕이고 나의 구원자다 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편의주의에 또 아니면 이생의 자랑에 안목의 정욕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갈 때 거꾸로 역으로 그리스도의 거룩을 쫓을 때 거기에 빛나는 거고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 거룩한 좁은 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왜요? 사람들은 편의주의의 자기 중심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첫째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추를 옮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말씀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23절에 왜 구원받는 자가 적느냐고 주님께서 사람들이 물었을 때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이 보금은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지금 상당 부분이 거꾸로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들어와서 만든 마귀적 질서가 있어요 이걸 약육강식적 질서라고 합니다 강자가 왕이 됩니다 힘 있는 자가 지배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마치 진공성수기처럼 흡입하여 독점합니다 재화의 독점이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존권이 없어서 정말 먹을 것도 없어 하루하루 힘들지만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혼자서 쓰기에도 불가능한 재산을 모으고 있어요 이걸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런 갈등 구조를 해소할 수 없는데 인간의 욕심대로 놔두면 결국 스스로 분쟁하여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좁은 길은 나누는 길이요 좁은 길은 자기 인생의 길이요 좁은 길은 베푸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말씀 속에서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 하느냐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마치 초기 기독교 복음이 한 250년에서 300년 동안은 극도의 핍박을 받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로마 시대 초기에 로마의 10대 황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악한 황제들이 많았습니다 유독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리클라니 네론이 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기둥에 묶어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불을 지르면 그게 한두 시간 탑니다 그래서 로마의 반거리를 밝히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굴에 정말 집어넣은 게 사실이죠 콜레세움 경기장에서 이미 사자들한테 먹이가 되게 그들을 던져놓고 며칠 굶겨놓은 사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현실이었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열광하고 이런 어떤 잔악한 핍박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수입니다 당연히 소수죠 그러나 313년에 정말 컨스탄티노스 대제가 기독교를 영접하고 국교화시키면서 밀라노 칭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전체 컨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비롯하여 그 로마 제국이 지원하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 나중에 보면 회계도 하지 않고 거듭난 체험도 없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임직을 하고 심지어는 소위 사제를 하고 이러면서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니 한 번 타락하면요 1200년 동안 아무 길을 벗어날 길이 없었던 겁니다 성직매매요 아니면 또 오늘 그런 걸 볼 때 보금은 정금처럼 빛나는구나 우리 요피이 말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특별히 오늘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을 설명하며 오늘 31절에서 35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점점 가는 이 예루살렘의 도성은 화려한 제국의 도성이 되는 게 아니고 권력의 중심지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오늘 이민족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도성이 된다면 너희가 마지막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재련하듯이 정금 뽑는 백성들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오늘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 천국은 자기 부인의 길이구나 좀 자기가 이익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려놓는 자리구나 아 천국은 집착이 아니라 여유 있는 자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체험하여 천국에서 상을 받는 자리구나 하는 걸 깨달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편하기 때문에 너무 여유롭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고 물질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질병에서 때로는 연약함에서 몸부림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보물을 발견하여 영원한 천국의 믿음의 확고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함과 즐거워와 연약함은 우리 가운데 보물을 발견한 기회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